여기 왔죠 왔죠? 자 왔어요 지금 아 지금 힐기둥 뜨구요 아 이제 제대로 붙었는데 지금 전면전인데요 자 총단척님이 있구요 쉐키님 파티 볼까요? 아우구 얌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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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안잡히는데 어 이게 어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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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 좀 파고들었는데요 바람가봐요 아 여기요 지금 개성님 있구요 뒤쪽에 뒤쪽에 포...포진 되어있는데 잼님 좀 많이 빠졌죠 여기 여기 뒤쪽에 자 이몽님 있구요 허솔드님 까지 아 이쪽 파고들었는데 완전히 지금 아 천상사님 지금 자 기부천사랑 칭혼받고있는 민힐러분인데요 아 여기가 지금 아 이거는 이제 밀은 모양인데요 거의 에 밀었어요 자 자 브루드웨이 지금 밀은 모양 남았는데 선봉드웨이 지금 밀렸구요 에이 지금 왔죠 어 벌써 교전? 아 이거 먼저 포진되어있는데요 지금 선봉드웨이 아 여기요 포진되어있어요 지금 쉐키님 있구요 자 얌님 파티 있고 쉐키님 파티 있죠 방화벽 파티라고 불리는데요 아 여기 완전히 교전 붙었는데요 쉐키님 하늘은 아 노리구요 노리구요 지금 얌님 못가요 얌님 안잡힌 쓰리직님 아 베드랑이 안잡히는데요 아 베드랑이 안잡히는데요 자 여시장분들이 지금 안잡혀요 쉐키님 있구요 자 페리트님 볼까요 아 없구 리벤터님 없구요 자 일단은 지금 에이 선봉드웨이 테레 오고있어요 지금 오고있죠 오고있어요 행노잼님 안잡히고 리벤님 안잡히고 안잡히고 다 안잡히고 쉐키님 아 길턴님 야 없어요 베드랑이 아 쓰리직님까지 아무도 없죠 아 이 시그 닥스반이 울빛나라 은비님 누리구요 지금 천혜노님 있구요 자 쉐키님 파티가 그렇다면 굉장히 지금 역할을 해줄거 같은데 아 여기 자 방화벽파티라고 불리는 쉐키님 파티요 지금 후미쪽 돌아갔죠 저런식으로 지금 예 이 인바나에 굉장히 공격적으로 지금 해주고 있어요 자 쉐키님 돌아갔어요 돌아갔죠 자 여기요 후미쪽 돌아갔고 무드님 있구요 예 낙스반 천상보라님 예 펀치님도 자 일단 오늘도 기능 갖췄죠 지금 브루드월드요 텔헤오면서 허슬드님 있구요 지금 아 페르츠님 리벤턴님 안잡히고 쉐키님 안잡히고 천상보라님 돌이고있어요 행노잼님 행노잼님도 안잡히고 이거는 지금 아 전체 어시장분들은 지금 타격에 거의 안잡히는데요 쉐키님 예 여기 있구요 뒤에 볼까요 뒤에 예 뒤쪽에 윌라님 있구요 시전님 예 뒤쪽에 있어 후미쪽 자 텔포 지금 주변쪽은 브루드월드 굉장히 예 많이 좀 포진되어 있구요 지금 이게 다가 아니고 지금 예 다가 아니고 더울 가능성도 있어요 지금 보이는 이론이 다가 아닐 가능성도 있죠 지금 텔 해오면서 지금 교전 붙은거기 때문에 아 왔죠 리벤턴님 왔네 무궁관님 노리고 예 역시 더 있었구요 쉐키님 이쪽 이쪽 킬테민이 오고 양님 배드남님 쓰리킹 다 안잡히고 아 이거는 지금 리벤턴님 남캐님님 노리고요 자 쉐키님 에시저님 있고 코치님 노리죠 아 이거는 지금 이쪽에 자 텔포 주변쪽이 일단은 지금 많이 밀렸는데 선봉대 아 여기 아 이쪽 후 이쪽까지 한번에 자 이건 푸르드웨이 지금 밀은 모양 선봉대리 지금 밀린 모양이죠 태웅 부엉 부엉 부엉새가 우는 밤 희 같기도 하고 뭐 암호 같기도 하고요 부엉이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 그죠 이거는 암호 같기도 하고 부엉새가 아마 선봉대회를 지금 의미하는 것 같고 그래서 부엉새가 울고 있다 선봉대회를 준비를 하고 있다 지금 이 뜻 같고요 그 다음 오나요 태웅 타겟 따라 볼까요 태 음 맞아요 이분 쓰읍 왜 부케혈 쪽 분 같은데 쟤 나는 자 부엉새가 울고 있다 이 예 지금 이건데 선봉대회를 지금 버프하고 준비를 하고 있다 뭐 이거 같아요 지채경 에 여기 지금 와 있죠 앰비인 힐러분이고요 독설가라는 칭을 받고 있군 자 도끼 약간 조금 엉뚱해 보이는 면이 좀 있어요 민들 특성이죠 음 에 여기 오는 거 에 이건 지금 그러나 한 캐릭인데요 아 덤님하고 에 왔죠 왔죠 자 지금 에 지금 동텔이에요 동텔 동텔 자 교전하러 지금 나오면 돼요 아 아 이쪽에 좀 빠진데 아 뒤쪽 빠지죠 뒤쪽 빠져요 루마니 시발풍님하고요 이 파티 뒤로 빠져요 황제님 파티가 지금 에 아 배드냥님 왔어요 아 여기요 아 배드냥님 누웠고 아 너무 너무 지금 시간 지채해서 빠지고 있는데 아 진영을 지금 에 굉장히 지금 잡고 있어요 지금 배드냥님 있죠 여기 천상칸님 있고요 아 퍼증님 에 아 뒤쪽이 완전히 지금 병력 뺐어요 지금 선봉대열 아 여기서 한번 해볼 생각이죠 아 이쪽이요 에 여기요 진영 잡고 일단 공격이죠 자 배드냥님하고요 에 이 힐러분 놀이죠 음 아이아이 앞뒤로 자 얌님 얌님 있나요 아 다 왔는데요 돌파고 파티 얌님도 왔고요 에벨님 놀이고 그렇다면 시호점이 안 잡히고 음 일단 얌님 파티가 시호키님 파티를 담당할 것 같고요 배드냥님 파티가 음 다른 파티들 에 공격하면서 지금 공격할 때고 자 루벤스님 누리고 밸님 일단 누웠고 뒤쪽 아 뒤쪽은 지금 피파님 누웠고요 아 여기 뒤쪽 많이 누웠는데 스스부 지금 안 되고 쓰리찡님 있죠 자 배드냥님 파티가 거의 선두에요 지금 에 여기서 지금 버티면서 교전해 주고 있고요 아 이거는 이제 자 망고젤리님 저 미니렬 망고젤리님도 저기 있는데 시호님 있고요 뒤쪽에 많이 포진되어 있어요 선봉대를 에 무드님 아우 앞뒤로 구벙구님이 지금 깊숙해 아 여기요 자 구벙구님 훈날리다님 노리고 있어요 뒤에서 한번 흔들어 보고 켄타스님 있죠 에 여기요 지금 얼터 상태 같은데 음 자 배드냥 수습이 지금 안 되는데 으음 으음 아포즈님 여기 자 일단 거북바님 깊숙이 들어갔고 흔날리다님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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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상수하님 누웠어요 자 아 이거는 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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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져보죠 잠깐 바람박 에 바랑가바다님 있구요 자 무드님 있고 자 얌님 볼까요 찔러개구리님 노리죠 그리고 배드냥님 에 자 얼터 시호진이 안잡히고 얌님 볼까요 에 개성님 노리고 흑법님 볼까요 에 여기요 낙스바님 누웠구요 자 배드냥님 파티 전진해서 교전중이에요 자 지금 여기 많이 포진되어 있어요 텔포 가까이 그렇다면 선봉대월도 일단은 음 전진할 필요가 있는데 그렇죠 약간 거님 쇼님 아 거님 여기 있는데 자 이 화력당검이라고 보면 되구요 거력평황이라는 에 칭호가 지금 유력시되고 있어요 거님도 에 열리안님 지금 있구요 배드냥님 에 뒤쪽에 약간 빠졌죠 에 악동님 노리고요 자 뒷쪽 뒷쪽 빠지고 자 악동이 양쪽 다 넣었는데요 완전히 자 덥님 파티가 이제 여기 자 얌님 있구요 희유님 노리고요 이쪽이죠 희유님 자 결국은 얌님 파티가 에 여기요 지금 깊숙이 돌파 시도하는데요 이쪽 여기 여기까지요 여기까지 일단 파고들었어요 얌님 파티 자 뒷쪽 셸님 있구요 앙노잼님 서슬님 형님 에 에 더 이상 없죠 여기가 이제 마지막인데 자 얌님 볼까요 얌님 아 여기 타겟했죠 타겟 타겟했 에 잡혔죠 살비님 노리고요 아 이거는 지금 음 자 그래도 그냥 어 새님 있고 이쪽 파고드는데요 이쪽 우측 파고들죠 지금 에 아 돌파했어요 지금 행노잼님 쪽 샤테오바님 하고요 악동님 노리고 이쪽 돌파했어요 자 샤테님 파티가 어떻게 하나 볼까요 자 샤테님 아 방하벽 파티라고 불릴 정도로 어 걸러주는 파티인데 상대의 어떤 기습적인 어떤 돌파라든가 공격을 걸러주는 파티죠 방어하고 전담해서 맞구요 자 시오님 노리고 뒤에 펀치님 있구요 살비님 있고 아 누구 또니 허슬도님이죠 자 솔로인 교전에도 굉장히 능한 분이에요 허슬도님 에 덥님 노리고요 지금 자 양님 볼까요 자 파티 미션 상태고 잼님 노리고요 아 이쪽 엘님하고 지금 로맨스님 노리는 상태인데 아 교전 팽팽한데요 어느 정도는 자 팽팽하죠 이 정도만 지금 아 잼 무무바님 노리고요 자 일단은 쇠님하고 덥님 이렇게 얌님 이 파티는 중앙 자 부절 진영 중앙쪽 지금 파고들고 있어요 계속 이쪽 여기요 여기 얌님 이쪽에 허슬드님과 쓰리찍님 노리고 있는데요 자 여기 후밑쪽 쓰리찍님 파티 노리고 있구요 시우찍님 안잡혀 안잡혀 베트남님 마찬가지에요 시우찍님 베트남님 이쪽 같이 있어요 비상님 노리고 있어요 비상님은 타겟 타겟 타겟이 아니고 이거 아니고 아니고 페리츠님 볼까요 리벤터님 에락님 노리죠 아 이쪽에 에락님 다시 예 후밑님 파티 무척이죠 흥루즈님 뭐죠 에 마인즈 타겟님 승님 노리죠 예 우측에 덥님 파티 얌님 덥님 이 파티에요 예 돌파고 파티 허슬드님 노리구요 아 이쪽에 허슬드님 리벤터님 에찔님별님 힐러 이게 힐러 같은데 에찔님별님 뒤쪽 빠져있구요 리벤터님 여기있죠 이쪽에 에 헥범님 노리구 에 부팽님 어서오시구 이쪽이쪽이쪽 헥범님 낙스바님 노리죠 덥님 거북바님 찍님 노리 찍님 언단이 떴는데 지금 어떻게 어떻게 언단이 떴고 에 노블까지 지금 하고있어요 지금 됐죠 찍님 부벨스님 노리구요 자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이숭무는 지금 아 역시 민힐러 망고젤리님 노리고 있어요 배드냥님도 미인부터 쳐서 에 상대의 어떤 톡 교란하겠다는거죠 미인들의 어떤 그 응 부활요청 같은게 막 들어오면 톡으로 지금 응 아무래도 흔들리게 되죠 남자분들 배드냥 윌라님 노리구요 시우쨍님 시우쨍님 이슬러님 얌님 에 이쪽 이쪽 자이보님 이쪽 자이보님 거어님 노리구요 셰키 셰키님 로마리앙님 노리고 있죠 자 이쪽 아 굉장히 여기 지금 셰키님도 달라붙었어요 여기 지금 여기가 지금 거어님하고 얌님 파티 쪽인데 이쪽에 달라붙어 있어요 천상수하님 아 천상수하님 누웠죠 셰키님 파티 있구요 아 아 이쪽 자 요쪽 안 안 무너지죠 지금 돌파하고 파티한테 지금 에 돌파당하지 않고 지금 버치고 있어 있죠 뒤쪽 행로제님도 있고 케오바님도 있고 아 여기요 음 요거는 지금 요 상황 서로 양쪽이 접전을 버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겠죠 지금 자 이벤트님 스님 노리고요 쉽게 결판나진 않겠는데요 지금 자 뒤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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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여기 하늘을 비켜님 이쪽 파티들이 한번 에 무드님하고 뒤쪽은 여전히 에 이쪽 결혼중인데요 디카바님 있고 희저님 있구요 천하님 아 이쪽에 자이언트님도 어떤거 부산스럽게 움직이다가 다시 가다가 말다가 응 지금 이런 상황인데 천상수하님 이제 자 천상수하님 망고젤리님을 또 역시 누리는데 자 미인분들 공격을 지금 많이 당하고 있어요 얌님 자 배드냥님 가벼지는 시간 그리고요 아 이쪽 이쪽 덤님 다시 테라에 온 것 같은데요 자 이거는 지금 아 단단한데요 부르주열 에 에 에 여기 지금 버티는 힘이 굉장히 강해졌어요 자 개성님 누리고 얌님 어 이쪽에 그죠 에 에 지금 인원이 딸리는 것 같아요 선문대열이 돌파를 시도하는데 안 뚫려요 잘 지금 얌님 돌파워 파티가 뚫는데 이 셰키님 파티도 있고 견제하는 파티들이 역할을 해주고 아 이쪽에서 안 뚫려요 잘 진영이 잘 안 무너지고 이 정체되는 파티들이 아니에요 지금 선문대 파티들은 신출기물 혈맹칭으로 얻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유기적으로 이 각 파티들이 움직이는데 신출기물하게 이 파티들 뒤쪽에 아까 정체되어 있는 거는 이게 뚫기가 쉽지 않은거죠 얌님 파티 이렇게 돌파해서 뭔가 흔들어 보기에는 에 인원이 인원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예 이쪽 이쪽 아 여기 지금 얌님 자 음악이 지금 안 나오나요? 아 이쪽 개성님 있구요 풀빛나라 온빈님 셰키님 리벤턴님 리벤턴님 에 이쪽에 어 지금은 지금은 에 도엄님하고 조금 조금 전진했는데요 이쪽에 뷰바님 아 이쪽 전진했죠 오 아니 이거는 제가 말한거 바로 말하자마자 뚫고 뚫어오는데요 선문대 열이 또 자 왕어풍말은 틀렸다 우리가 뚫을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여주기로 하다 에 거님 여기 치고 있고 아 여기서 지금 치고 있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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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기적고 있는데요 지금 아 거력패왕이라는 칭호를 지금 예정해놓고 있어요 거님 아 그 말대로 힘을 발휘하는데요 나름대로 찔러면서 흔들고요 여기 자 일단 아 찔러게요 여기가 지금 해적선님 제임스선님 매혹의 달림하고 풍성장님 허솔조님까지 구멍구 앞뒤로 구멍구님 아 이거지 자 일단 돌파당한 형상이에요 이정도가 지금 뚫렸기 때문에 여기서 어떻게 수습 수습이 빨라야 수습 수습 자 구멍구님 뿜어리는데요 이거는 지금 예 아 이거는 지금 아 지금 우측까지 지금 파고들었어요 자 중앙 아 중앙트로 좌측이 무너지고 여기 지금 우측 우측 남았는데 수습이 돼야죠 수습이 된다면 그동안 예 충분히 버틸 만한 여러건 돼요 부른대열도 그동안 보여주었구요 이거는 지금 자 반대로 선봉대열은 수습되기 전에 완전히 밀어 아 이거 그 모양 나오나 아 이거 그 모양이 나왔는데요 선봉대열이 선봉대열이 밀은 모양이고 아 부른대열이 밀린 모양인데 흠 흠 흠 아니 이거 제가 어떻게 그 그 말을 하자마자 어떻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듯이 선봉대를 일제히 지금 중앙 뚫고 나왔어요 하 하 하 하 하 하 이거 이상한데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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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이 에 에 이 방송 보시나요 응 아 말하자마자 어떻게 공교롭게 또 그 모양이 나왔어요 응 오나요 뒤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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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왔어요 지금 어 아 이거는 저 팝콜이에요 팝콜 아 팝콜인데요 아 전에도 이 비슷한 모양이 한번 나왔는데 자 에 여기 아 이거는 전에 나온 모양인데요 한번 자 팝콜하는 이 모양 자 선봉들 팝콜했죠 일단 부절 다시 재포진했구요 아 아 시오님 이거는 결국은 진입인원 여기 일단은 갖다 놓은거 여기까지 이수까지 좀 둬놓고 탈포해서 대기하는 것 같은데요 선봉대여론 그죠 이거는 이거는 응 진입인원 까지는 일단 한번 교전으로 어 믿은 상태에서 여기 다시 갖다 놓고 눕혀 놓고 그 다음에 이제 팝콜해서 그 다음 수를 선택할 것 같은데요 에 에이 있죠 아 맞아 있어요 지금 에 여기 있어요 아 여기요 다빈님 있구요 아 라모나레이드 지금 자 항공님 있고 퍼슬드님 보이죠 이슬랭님 있고 짜이몽님 아 이쪽 왔네요 역시 응 자 아래쪽 아래쪽 교전 에이 교전중인데요 완전히 지금 자 그러나 다음은 아니죠 지금 짜이몽님 있구요 자 왜 배드냥님 있구요 아 여기 동시에 두개 레이드 지금 교전 묻고 있어요 애찐 늠별님 애찐 늠별님 스님 있구요 얌님 아 이쪽에 토네도 샷이에요 멀티풀 에로 자 악동님한테는 날리고 있는데 저도 마셨는데요 이거 자 쉐키님 볼까 에 여기 있어요 베리랄님 노리고 이 파티 좀 노리고 있어요 자 얌님 이쪽에 페리티는 안보이고 에리벤터님 지금 얌님 노리고 있구요 지금 얌님 굉장히 노리고 있죠 자 이쪽에 자 입구쪽은 이제 브루드웨이구요 자 안쪽 볼까 안쪽 천혜노님 네 이쪽 파티 권임 파티 있어요 이쪽에 얌님 권임 아 이쪽 비상님 노리고요 짜이몽님 일단은 중앙쪽 시저님 여기 들어갔죠 여쟤님 여쟤님 깊숙이 들어가 있는데 푸바님 선봉전에 뒷쪽이 좀 많이 포진되어 있어요 지금 봉반님 뒷쪽 뒷쪽 추가로 합류할 가능성도 있어요 잣대를 대기 때문에 여기요 아 쉐키냐고 펌님 노리고요 자 리벤턴님 그날은 다 온게 아니고 지금 브루드웨이 자 이슬레님 지금 한번에 다 온게 아니고 한번 행로잼님 안보여요 자 쉐키냐고 야암님 보이고 켄자스님 노리고 있어요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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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잼님 자 베드나님 볼까요 네 이쪽 잼님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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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다시 다시 시우키냐고 안잡히고 야암님 에켄자스님 노리고요 아 이쪽 잼슬레님 매혹에 달리고 자 수습은 안되고 지금 에이드나트 잼슬레님 자 켄자스님 중앙쪽으로 가는데 자 여기요 에 시저님 노리고요 베드나님 망고젤리님 노리죠 아 이쪽에 에랑님 있구요 자 뒤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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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인원은 없어요 지금 아 여기 페르친님 쉐키님 있구요 여전히 좀 있는데 얌님 얌님 에 여기 있죠 시저님 노리고요 교정 계속하는데 지금 전체가 인원이 안왔다면 아무래도 불리할 것 같은데 여기서 일단 자 세니나의 노리죠 노리에요 여기 멸님 노리고 자 좌측에 에 테오바님 있고 니가바님 있죠 에 치고 있어요 치고 있어요 지금 아 여기 자 여기 양님 있구요 시장님 노리고요 아 우측으로 지금 갈려는데 자 이쪽은 지금 많이 밀렸는데 브루절도요 테오바님 있고 에 스위치님 아 여기가 지금 다시 추가로 오늘 항주님 밖에 오죠 잠깐 너무 늦었는데 지창인님 오고 지금 너무 늦었어요 아 여기 아 여기 너무 늦었는데 아 자 얌님 이따 시저님 노리고 있고 아 언니코까지 걸어놨네요 아예 시저님 언니콜이고 얌님 자 베드냥님 에 에 여기 좀 다 올텐데 에 다 오죠 지금 에 시청님도 지금 에 돌변신 상태에요 아 여기 지금 문 닫혔고 문 닫혔어요 자 여기요 여기요 씨박동네 계속 노리는데 아 다른 파티 안 잡히죠 지금 핵노잼님 자 이거는 지금 아 은닷것도 아 여기 얼구파콜 요거는 좀 선봉대리 밀은 모양인데 아 여기까지 밀었죠 어 어떻게 들어왔냐 오다 보니까 들어와졌죠 어 헤헤헤 어떤 미인분들의 염원이 저를 여기까지 인도한 것도 같고요 응 능력자다 에 미인분의 또 칭찬이 이어지고 있죠 아 버프까지 에이 힘이 나죠 힘이 불끈불끈 솟고요 어 쉐키님 파티 한 파티 정도는 외곽 빠져있어요 어쩌면은 이 파티가 체인 땡기고 진입거리 밖으로 뺄 가능성도 있어요 선봉대리 오면 이 파티 역할이 응 그죠 체인 땡겨서 빼고요 에 왔죠 왔죠 아 왔어요 지금 에 왔죠 아 이 야림파티가 지금 왔어요 이거는 완전히 돌파고 파티 야림파티 하고요 방화 방화벽파티 쉐키님 파티 완전히 지금 붙은 건데요 야림 아 형님 노리고요 아 이거 파콜하나요 아 이거는 어 이거 어떻게 할 생각이죠 그럼 저 파콜 했고요 아 지금 다 오는데 선봉들 다 오죠 제이미스 와이 여기 다 있는데 이거 무적도 아닌데 에 저 무적도 아니에요 지금 에 야림파콜 자 에 이거는 자 먼저 포진되어 있는데 선봉들도 아 여기 아 여기요 자 낙스바님 이거 찡님 시간이 언제인지 모르는데 임박했다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어 베드랑님 에 이 파티 대기중이에요 여기다 아 이쪽에 인원 파악은 안 되는데 아까 정도 인원은 지금 돼 있겠고요 여기 자 에에 오는 것 같은데요 이거는 자 무적이에요 무적 아 무적하고 왔죠 지금 리벤터님 잡히죠 잡혀요 아 이거 어떻게 어떻게 그냥 진입 자 어떻게 할지 진입인가요 교전인가요 아 이거요 지금 피파님 있구요 가벼지는 시간님 있죠 아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거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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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요 지금 자 에어 지금 거님 형님님 놀이구요 아 진입거리 바깥 아 형님 자 일단은 자 무적이에요 자 무적이고 저 셰킹님 무적이죠 자 일단 볼까 얌님 파티있고 베드랑님 파티 이게 또 무적이에요 여기 가까운 파티들은 지금 무적상태고 양쪽 에이 다빈님 빼세요 형님이라고 봤니 아이 거님이 지금 아 이 파티 빼가지고 공격하는거 지금 이거 하는데요 아 여기요 지금 얌님 형님님 놀이구요 자 이거 어떻게 선택할지 이 파티 교전을 지금 다 나오나요 아니면은 시간이 임박했다면은 지금 이 파티가 작업하고 이제 바로 눕혀놓고 진입거리 진입거리 이동해서 진입 바로 들어갈 가능성도 있어 선봉돼요 우리 자 피상님 있고 거님 인라님이요 형님님 있고 아 여기가 지금 셰키님 파티까지 일단은 왔어요 완전히 셰키님 파티 양님 파티 이렇게 지금 두 파티가 지금 소위 여기서 지금 견제인데요 매우게 달려 네 매우게 달려 어디 자 나머지 파티들은 여기 지금 아직 무적 상태인 것도 같고 예 무적이에요 무적 캔다슬리 이쪽에 아 이쪽은 무적이고 자 베리랑님 볼까요 예 무적이죠 그 다음에 페르츠님 리벤터님 리벤터님 향로잼님 안 잡히고요 매우게 달려 아 이쪽 이쪽 예 지금 파콜했나요 예 파콜 선택했는데 자 100 오래? 오래걸리지 당연히 103까지는 충분히 조금씩 조금씩 해도 브루젤 입장? 음 벌써 입장했다? 아 지금 지금 그렇다면 얌님 파티가 여튼 견제는 실패했다 봐야겠네 셰키님 파티 여기 아 진입거리 내에서 교전했던 것 같아요 여기 그죠? 전부다 에 굉장히 교모한데요 아니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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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파티를 뺏을 가능성도 커요 아예 연합에서 빼고요 여기서 교전해서 선봉대회를 일단은 잡아두고요 진입 안되게 어 나머지 인원을 맞춘거죠 진입 인원 그죠? 그랬을 가능성이 큰데요 아 이건 뭐 할 수 없죠 일단 뭐 철수구 셰키님한테 물어볼까요? 아예 확인을 이 파티이기 때문에 어떻게 진입 연합채널에서 빠진건지 연합채널에서 혹시 연합채널에서 빠진상태로 도전한건지 좀 물어보죠 우리가 에 요거 확인하면 알거 같은데 아 아 맞아 아 아 아 아 맞아 굉장히 조묘한 전술인데요 이건 아 자 지금 에 전술적인 어떤 브루즈엘의 승리라고 봐야겠네 아 맞아 상대가 한 파티 견제할 때 그 파티를 견제할 수 있는 셰키님 파티 상대를 어차피 빠져있기 때문에 진입거리 밖에 견제해서 연합채널 빼놓고 나머지 인원 맞춰진 인원으로 진입하고 지금 이거네 에 아 전술적으로요 제가 말하는대로 그 모양이네요 그죠